저는 DIY용 샤모드 끈, 가죽 끈, 참용수 끈, 풀어나가 쓸 거예요. 적용은 천 원. 김과 밥. 엄마는 생선이랑 열무김치만 같이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아 지금 일주일이 열났어요? 7시인가? 그래서 그나마 주말에 맨날 현지도 시켜. 이게 순간전차 때 샀으니까 어제. 그래서 오늘 완성을 했어요. 전에 만들다간 거. 갖다 붙였어. 나름 예쁘장 하죠? 그리고 전개선이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나름 예쁘장 하다. 내 기준이다. 근데 이게 손잡이가 포인트라 고정을 시켜줬는데 좋은 점은 이걸 고정시켜주니까 잘 안 내려가요. 원래 이게 막 무척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올라가 좋아. 안쪽이 좀 허전하고. 허전하지만 안에는 물건 너무 괜찮겠지. 상자도 예쁘게 꾸몄어요. 만든 상자는 자이언트 양 가방이 뚫어지지 않게. 다른 당근 가방과 같이 넣었습니다. 발음이 안 좋은 이유? 지금 샘플에 딱 먹고 있었어. 살짝 비닐 박스에 다 우겨서. 이렇게 항상 했고요. 랩핑. 무슨 코팅인지. 뭐 랩핑지 랩. 그리고 이건 까맣다가 이게 랩핑이지. 근데 까맣다가 까맣다가 생각났다가 취미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건 쿠션입니다. 양장하고 털도 부들부들 해봤는데. 제가 한 번 벼보겠습니다. 높이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엄마가 편할 때. 잠깐 한 번 써봐서 확인하겠습니다. 쿠션인데. 강아지 배비로 쓰기 딱 좀. 높이까지 높지도 않아. 박싱박싱. 좋아요 써본 결과. 배비로 쓰기. 아주 적합하다. 기존에 쓴 거는 막 목이 백이던데. 이거 딱 편하다. 별로 좋다. 만족스럽다 만족. 저 이거 이제 베개로 쓸 거예요. 베개 베개. 덜고들고들의 조화. 밑에 잡당이. 잡당. 잡다니. 아예 말 다듬는 거야. 잡동산인데. 딱 다 쉬우고. 여기는 남겨있긴 한데. 여기 짱구. 스탬프. 깨끗한 게 무겁고. 봉투에 담아놨어요. 깨끗 좀 깔끔하게. 그나마. 한 곳에 모아놓는 거고. 이거 안 쓰는. 트레이에다가. 밑에. 전에 랩핑지. 코치에 했던 거 있잖아요. 고향에. 이렇게 깎아뒀어요. 귀엽죠? 그리고 어쨌든. 눈돌이. 정리를 좀 하려고요. 음. 또 뭐 있어요. 이거 안 쓰는. 액세서리들 들어있는 거. 목걸이 만들 거거든요. 빼놓고. 이것도. 좀 비논인데. 장식들. 좀. 손 씻을 때 쓸 거니까. 괜찮을 거 같아요. 이렇게. 목걸이를 좀 만들 거니까. 이거 빼고. 이렇게. 세워주면. 더 많이 공간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거. 작당한 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잡동란들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양쪽. 짠짠. 들어가 보자. 저녁. 응. 여기. 다. 다. 그걸 또 먹어봅시다. 안전. 루투스. 내가 먹어야지. 맛있어. 공국 시라고 되게 좋아. 써보니까. 닭똥은 다 넣을 때. 화분 안 뜨는 것도 물품을 할지 뭐라고 써야될거니까 화분도 좀 집어넣읍시다. 안 뜨는 것도 좀 정리 좀 하려고. 쓰레기 좀 버려야돼. 이제 이것으로 그냥 할거에요. 추워요. 날씨도 춥고 지금 방비정판을 새로 개인받아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와야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되고 화분 안쓰는데 타이어 표현없이. 딱 맞죠? 딱 뜨다가. 그리고 안맹먹는 거니까 씻었다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보관이 좀 정리가 되겠죠? 색깔 깔끔하게 그나마. 그리고 여기에는 안쓰는 것도 들어가 있을텐데. 뭐 있을까? 아 그리고 포밍감각 쓸 거. 인형들 모아놓은 거. 인형들도 좀 모아놓을까? 한국으로? 만든 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좋죠. 그러면 오늘은. 인형 만들자라는 것도 좀 만들고. 이것도 조립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야겠어요. 새로운 모자도 씌워줄거라. 잘 맞게 해두고. 아마 처음부터 좀 했는데. 안쓰다. 그런 게 나아있어. 종룡은 그런 캐릭터.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틀림도 보여. 이렇게 요즘 장난감 안쓰고. AS가 다 섞인다고 하네. 거기다 집어넣을게. 그래서 천사에 짠 맞죠. 또 뭐 집어넣지? 딱히 집어넣을 것 같은데. 일단 밥은 이렇게 하나에 채웠어요. 치웠고. 음. 손솥이처도 넣을까? 안쓰는데 지금. 손솥이처도 넣을까? 안쓰는데 지금. 손솥이처도 넣을까? 안쓰고 있어. 그리고 가죽. 요즘 안쓰고 있는 애들. 하핳. 칠링. 가죽들. 안쓰는거니까 지금은. 손솥이처도 넣을까? 손솥이처도 넣을까? 손솥이처도 넣을까? 손솥이처도 넣을까? 손솥이처도 넣을까? 깔끔하게 청리빵. 딱 이제. 파솥을때 안 넣어준줄 알았던 소분. 여기 있었어. 버리려고 하니까 싸분이 있었어. 이거 뭔가 이제. 파이치구나. 깜짝 놀랐는데. 요팡미를 판거 아니야. 직접 만든건데 안써서 아까운데. 쓰레기 쌓아나갖고 더럽고 그래갖고. 좀 닦고서 쓰려구요. 제가 장식용으로 쓰려구요. 스탬프 찍어놓은건데. 나중에 치울거구요. 지금 방이 더러워서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 이렇게 못쓰는 사람 특징. 다 삐껴져있는거 봐. 깎은게 아니고 삐껴져있어. 오래된감. 저희 강아시가. 홈폰모가에 산거 했거든요. 이삼천원짜리. 근데 짱귀엽죠. 귀여워. 이거 스티커 떼려고. 수세미로 문질러서. 불안금 뗐는데. 아직 멀었어. 아 진짜 힘들다 이거. 완전 녹아. 뒤에 잘 안 뜯겨 나가는거. 코팅 한번볼게요. 이제 골드색. 섬세. 추워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하네. 아이고. 더운 방. 청소전. 청소를 하긴 했는데 더해야지. 우선은. 짠. 코팅을 한번만 벗겼어요. 골드색 어차피 잘 안 벗겨져가지고. 진짜 그냥. 한정 골드색으로 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놔뒀거든요. 코팅마다 켜고. 바라밤. 너무 밝아서 안보이네. 너무 밝은데. 너무 눈붓인데. 잠시만요. 다시. 어 됐다. 골드색으로 좀 벗겨졌지만. 초록색 빼내고. 그냥 이 형태로 돌려구요. 좀 허술하긴 한데. 스티커가 나름 포인트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더 벗기기 힘들고 귀찮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포인트가 생각합시다. 이게 사탕봉이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 이거. 손으로도. 예쁘게 말려고 가져왔어. 뚜껑이 어디있더라? 이거 뚜껑이 있거든요. 따로. 그리고 회사에서 안 쓰는 거 갖고 왔어. 한마에 2천원짜리 거의. 여름에 났던 거. 아직도 있어요. 제 영상에도 아마 나와서. 예쁘죠. 반짝반짝해. 도관용통으로 쓰기는 좋아요. 반짝이가. 물병에 들어있으면 쌍고에 사봤는데. 물병에서 갑자기 물에서 반짝이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분해가 되더라니까. 못썼거든요. 내가 뚜껑을 따로 치워놨는데. 어디갔지? 액세서리 치우는 거. 뚜껑은 따로 두는 이유가 깨지면 안 되니까. 지나면 뚜껑. 깨끗이 닦았는데도 먼지가 좀 있어 보이죠? 이걸로는 음식을 구관할까요? 따로? 아. 아. 이 음식을. 이 패드에. 이런 가루 남은 거를 묘관합시다. 핫초코를. 가루랑. 발로잡아서 좀 벌어졌어서. 그리고 숯배가루. 이런 거를 좀 넣을까요? 여기 집게도 내가 갖고 왔는데. 집게가 안 보이네. 작은 집게들을 갖고 왔거든요. 금연이 있을 텐데 어디 갔을까? 안 보여요. 작은 집게를 찾아서. 그리고. 케이스. 케이스는 따로 깨놨죠. 어차피 지금 안 쓰니까. 음. 이것도. 목걸이 만들 거니까. 빼내고. 바로. 집게를 내가 갖고 왔는데. 안 되는 거야. 어쩔. 떨어졌나 봐요. 갖고 오면서.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스템프 텐데. 말도 하고. 오늘 많이 먹긴 했어요.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네. 그. 진짜로. 스텐츠게가 작은 게 있었는데. 오면서. 집에 오면 다 떨어뜨렸나봐요. 아깝지 않아요? 작은 거 되게. 구하기 힘든데. 짜자고. 아. 어. 포도 많아. 안 쓰는 거는. 이거 장난감이에요. 비싼 거거든요. 이게 싸지 않았어. 제가 처음 학대 산 건데. 문방구에서. 문방구가 비싸서. 너무 많아요. 되게. 드럽게. 제가 쓸데로. 그래서 고생했어요. 저 눈사람도. 키링으로 만들어줄게요. 클렌으로 만든 눈사람인데. 딱딱하게 굳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키링으로 만들어줄게요. 주말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요. 이게 없으면. 나무책게는. 제가 많이 갖고 왔었잖아요. 전에 한 번. 되게 많이 샀으니까. 그걸로 써도 되긴 하는데. 어디 갔더라. 기억이 안나네. 기억상실증이야 뭐야. 기억상실증이야 뭐야. 미치겠다. 이 집게가 없어. 아. 생강이 없다. 이거 써두는 거 말고. 아 일단 빨간색 고추장통에. 어디 어디 꺼낼 게 있나. 먼저 포기를 해봅시다. 여기다 내가 뭘로 놨더라. 기억력이 안 좋아요. 아 인형하고 안쓰는 것들. 손코팅한 거. 그럼 또 이제. 집게. 나무책게. 초수리 이빨. 이거. 손. 손. 코팅지. 나무책게를 따로 둔 게 없나. 여기 글씨 꺼놨거든요. 옆으로 보니. 선관 접착때. 손. 손. 벨. 크로와 가위. 레이스. 천. 전. 게. 어디서 둔는지 기억도 안난다. 큰일 났다. 심해야 뭐야. 아 위에다 올려놨나. 안투는 거 같다한거. 우선 그러면. 봉투에 있던 거로 쓸까요? 여기에는 까만거에 통화는 있을 것 같은데 있는 확인해봅시다 까만통 이달이 반개의 종이의 보관봉 또예요 꺼내자 없네 반전 없었다 없었다 괜히 고생을 했다 머리카락이 길어서 슬듯이 빠져 빠져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집게 안쓰는건 사실 어쩔 수 없다 너의 집게도 기억력이 내가 안좋아서 어쩌전인지 기억이 안나 영상보다는 집게 날 것 같은데 영상보다는 비참 던져 나무집계 베벅을 뺏어왔 새벽으로 보관해주고 리피너키오튼도 보관해줘야 오늘 저녁은 엄마가 거기를 안해놓고 나가신거 같은데 생선에 먹어야 된다 각 워머어질은 보고 와야될 것 같아서 우선 우선 나무집계로 크림초코를 담아놓은걸로 씹어주면 몇번 안먹는건데 흐르는 웰샷으로 예쁘네 집게도 지가 예쁘고 핫초코를 씹어줍시다 보관하게 어디갔어 내가 또 깔아먹겠니? 아이고 어 여기있다 손도 보여서 필요없어 나무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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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도 들어갈것같아요 접혀라 됐어 꺼내기 쉽겠죠 적은상태로 한번 더 접을까 아니야 됐어 니 상태로 보자 쉽게 한번 더 접을까 됐어 이렇게 해서 열풍게 좀 되어줬더니 요리가 되어졌어 제 방에 쓸데없이 작당한게 많아지고 있는데 한 번 청소를 좀 해야될 것 같긴 해요 정리를 해야되는데 물건은 많아지지만 딱히 줄 데가 없어서 고난했고 고생과 역경 중입니다 아 그래도 꾸미는건 좋은걸 어떡해 음 일단 치울건 치우고 대량적으로 요리상도 잘 보관해줍시다 이렇게 나중에 꾸밀게 꾸미더라도 걔네는 또 어따 둘지 음 아 맞다 나머지께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이런데?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고등어랑 밥 조금 남았는데 저녁에 이거 먹으면 될 것 같고 엄마가 거의 해놓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아 저녁은 마라탕 먹기로 있긴 하잖아 나 기억나 왜 이래 저녁에 왔다갔다 해 또 해먹어요 점심은 따뜻한 계란밥 현장찌개 전자레인지에 도움이 생선과 찌개 나 그래도 좀 더럽지만 맛있네 생선찌개 밥 왜 전자레인지에 도움냐면 추천하여 밥만 완성 두유 얼음국도 가져왔지 얼룩 덜었지 파이팅 안쓰는거 갖고왔지 따라맛이 두유 두유 깔았다 먹으나 밥도 맛있었어 제가 지난번에 전기장판 샀는데 고장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온풍기 안정 뜨거운 바람이 한곳에만 세워주니까 하나도 효과가 없어갖고 따뜻하지 못하게 지냈었는데 드디어 온풍기를 빼고 전기장판 샀는데 왔습니다 오늘 도착했어요 월급날 월급받아서 진짜 돈 없는데 힘들게 돈 번걸로 나이 사니깐 감사감격 온풍기도 위험한게 탄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 써가지고 주변에 탄게 좀 보이죠 양념 바탕으로 물었고 온풍기 치우고 전기장판으로 쓸게요 근데 전에는 사이즈업을 1500원이면 3000원밖에 차이가 안나서 사이즈업을 해갖고 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눈동자리가 좁아갖고 여선이 접혀서 고장이 났어요 저번달에 너무 춥게 지냈는데 오늘 드디어 배송이 와서 디자인은 신경을 좀 덜 썼고 사이즈업 안했어요 이번엔 좀 사이즈 작용하게 샀고요 디자인보다는 저렴하게 샀는데 물이 날지 모르니까 저번에 고장이 금방 나갔고 승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금방 고장이 나갔고 전기요라고 그랬어요 전기장판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싸기는 쉬운데 고장이 좀 잘 날 수가 있게 접히는 순간 불 들어오기 전에 괜찮은데 불이 들어오었을 때 접으면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온풍기 때문에 자리도 못 달랐는데 이 가방은 또 제껍니다 제 만들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전기장판을 깔아 가볼까요? 근데 특가스에 이래서 저렴하게 샀어요 몇천원 더 근데 모양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새로 산 베개랑 잘 어울려요 고급지죠?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다 제이어상판이 생겼다 내가 또 고생할 때 걱정되긴 하는데 우선 우선 연결해서 잘 됐고 다시 일부러 접고 베개도 하고 까랑 이번엔 열선이 접히지 않게 잘 써볼게요 이렇게 잘 됐답니다 딱딱하게 완성 너무 귀여워 산책기 이런 만드는 눈사람 정도에 안 썼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장난 운번조린데 순번조린데 순번조린데 붙여가지고 키링으로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분해가 되면 분류돼서 키링처럼 쓸 수 있을 거예요 대충 눈사람 장식으로 만들었다 짱귀여서 마라탕 시켜줘서 마라탕 왔는데 1인뿐이거든요 양 1인뿐이거든요 양 1인뿐이 양이 장난이 아니라 중국당면 음모자랑 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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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까지 이것저것 다 넣어서 양이 많아요 그래도 2만원이 좀 안된다는 오늘 맛있는 마라탕 먹고 그리고 땅콩소스도 같이였는데 이거는 무슨 맛인지 전혀 통장이 안가서 조금 먹어보고 말려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행복 어떤 시원한 도유 얼음이 다 녹았지만 시원해요 그래도 얼음이 녹아가지고 좀 매운맛을 시켰는데 시원하거든요 하나씩 건조먹는 맛 매운맛으로 시켰는데 맛있어 음 짱 맛있어 진짜 행복해 행복 한입에서 음 목걸이 만들어봅시다 요거 끈에 요 아이를 통 그 통과시켜서 묶어주면 끝입니다 길게 길게는 안되던데 전 목적으려는 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 응 목걸이 할 때 요거에 걸리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결국 깜찍한 토끼같이 목걸이 만들어봅시다 표현이 아주 길게 길게 길어요 그만큼 길답니다 요 아이를 묶어서 붙이고 송사무첨제로 마감 바람은 끊습니다 셔틀을 두 번 묶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목걸이를 만들어냈어요 길게 내려놔도 아주 길어서 요게 건물이 없어요 좀 귀여운 토끼 목걸이 오오 귀여워 킬링 남은 거하고 펜던트 그리고 목걸이 줄로 이어폰 케이스 킬링 만들기 도전 참은 이 벽배사탕이랑 캔디사탕 중에 캔디사탕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를 달아줄게요 길이에 맞춰 참을 달아주고 끝에 부분에 이 집게 부분을 잠가준 다음 남는 길이만큼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라주냐 이렇게 그냥 오만큼 잔을 볼게요 잔은 쉽게 잘리고 남은 건 킬링을 만들면 되니까 부자되네 음 어디다 놓을까요 어 여기다 둡시다 또 안쓰는 서랍 안에 이제 구간을 해두고 이러고도 안되니까 잘 구간을 해두고 그럼 이렇게 킬링 영상이 됐습니다 고정이 잘 되어있어서 풀물들은 전혀 없고요 딸면 담면 담면 여기다 보면 여기 남는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남은 아예 말 더듬는 거 그 길이에 액세서리 어 고리 부분 고리랑 찬도가 아니라 그 연결부위 어 이만큼 남죠 어쨌든 이렇게도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야 너무 귀여워요 머리를 열어주렴 잔인 뜬 눈이 좋게 귀여워요 길이 완성 음 저거 뒤집어지네 그대로 자 완성 짱 귀여워요 뒤집어서 귀엽답니다 계속 귀여워요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이 고정 이렇게 손 엎드라 퀸 퀸 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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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이의 회설이 고리고구나 우리랑 창고가 아니라 그 연결이 얼마큼 많죠? 이렇게도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하고 너무 귀여워요 여기를 열어줘요 자님이 뜬 여기 이렇게 길이 완성 음 저 뒤집어지네 이대로 완성 짱 귀여운 뒤집어도 귀엽다 계속 귀여워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